안녕하세요 푸싱매입니다 오늘도 스타듀밸리 이어서 시작해보도록 하죠 굴러오기 오 엘리엇의 방으로 시작하는구나 엘리엇은 이렇게 책장을 가져왔네요 집에서 바리바리 배도 하나 있고 엘리엇 어딨어 근데 우리 석구씨 어디가 어디갔어 요리라도 했나 혹시 가을의 장려함 모든 감각으로 즐길 수 있는 실룩의 성찬 이 계절이 역대적으로 위대한 시의 영감이 되었지 깜짝아 아 맞다 이런거 하지 원래 아 우리 웨딩케이크 있는데 요거 하나 줄까요 나눠 먹을까 우리 웨딩케이크 안 썰었잖아 엘리엇 짠 훌륭해 다행히 나쁘지 않게 좋아하네요 하트가 열리기까지 돼? 그래? 일단 이럴 시간이 없죠 제가 5천원 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팔걸 다 팔아야 됩니다 일단 이걸 팔고 씨앗을 사오는 걸로 하고 톡진제 스무개 아 스무개만 딱 따로 심자 남은 시간 동안에 빠르게 여름의 흔적들을 없애버리고 밭 좀 다듬다가 씨앗 사러 갑시다 이리 와 아 가발이 가득 차버렸네 스프링쿨의 위치를 바꾸지 맙시다 최대 효율을 위해서 걷다 좀 느려지면 어때 뭐 느리게 사는거지 뭐 자 이렇게 대충 해놓고 일단 팔고 와서 허수압에 넘기도록 하죠 이쪽에 하나 못 심는게 좀 아쉽다 얼른 씨앗 사러 가자 과연 이걸 다 팔면은 만원이 넘을지 난 동물들을 사랑해 당신이 가져간 보라색 반바지의 주인공도 좋아하고 너와 일리언 모두 해보길 진심으로 바란다 허! 고스 씨는 축하해 주신다 마니 씨는 그런 말 한 말씀 없으신데 비교되네 일단 다 팔아봅시다 에잇 11,892원 이걸로 호박을 일단 96개를 사구요 그리고 저한테 디럭스 성장촉진제가 20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로 20개를 따로 사서 호박을 일찍 한번 더 수확하자 그죠 요렇게 이건 아래 심고 이건 위에다 심는거야 팔탈 털어 사구요 아 뭐 과일 동굴도 한번 가보죠 그럼 허! 자두 복숭아 체리 백량금 오렌지 이거 두개씩 줘요 고마워 박쥐들아 따봉박쥐야 고마워 빨리 가서 우리는 그럼 옳지 씨나 심읍시다 이럴 시간이 없어 이 밑부분이 호박이 심겨질 곳이죠 그리고 이 위에 20개 부분에다가 비료를 친 호박을 심는 것으로 하죠 일단 물을 쭉 주고나서 심을게요 아래도 일반 비료를 주자 등급이라도 높게 이 정도면 양호해 양호해 시간 잘 아꼈어 일단 일반 비료로 잔뜩 비료 치를 합시다 얼마나 많은거야 그래도 엄청나왔어 이렇게 해도 남겠다 이렇게 해도 남겠다 일반 비료를 쫙 뿌려서 이 밑에 96개는 여기 안착 조심해요 옳지 등급을 위주로 좀 느리게 자라지만 그런 느낌으로 재배하도록 하구요 가운데 사실 길인데 괜히 팠나봐 헷갈린다 그렇다고 곡괭이지를 하자니 괜히 에너지 나비같아가지고 그냥 내비 뒀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56개를 이 비료 땅 위에다가 심는거지 위에 엇나가지 않게 비싼 씨앗들은 좀 씨앗들이 크다 어? 여기 하나 안줬다 큰일날뻔했죠 뭐 그렇게 큰일까진 아니지만 손해볼 뻔했죠 여긴 다 줬죠 여기까지 하면 딱 96개거든요 됐어 어? 왜 하나가 남죠? 어딘가 시간 안심꼈다 저기다 이거 진짜 큰일날뻔했다 그리고 이 위쪽에는 내 디럭스 성장비로 어디갔죠? 디럭스 성장비로짜 여깄다 전에 미스터리 박스 까서 나온 스묵의 두리를 이 위에 뿌립시다 아 이거 색깔 다르네 이렇게 밖에 못 칠하거든요 그래서 딱 20개 사왔어요 어제 돈도 그것밖에 없었지만 됐다 얍 이렇게 호박농사 지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스프링쿨러 더 만들 수 있으면 빨리 만들어서 두 개 더 만들어서 쌓아놓고 됐어 그래서 이제 허수아비를 좀 세웁시다 필외침이랑 여기 하나 세우고 일단 여기 하나 세우면 여기는 커버돼 여기가 살짝 문제긴 한데 여기 괜찮으려나? 필외침은 뒤에다 뿔처럼 세우자 이렇게 요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아 근데 여기 디럭스잖아 석탄 섬유? 혹시 몰라 하나 더 만들어 석탄 섬유 하나 더 만들어서 이거를 마저 세워주면서 턴을 맞춥시다 얍 아 근데 또 이제 제의로서 약간 용납할 수 없는 배치였죠 좀 불편하셨죠 여러분들? 이렇게 맞춰줘야 아래는 평범한 거 위에는 특수한 거 이래야 좀 편안해진다 맞춰주시고 이 스프링쿨러들은 지금 당장 안 쓰긴 하는데 모양 맞춰서 일단 해놓기만 할게요 9시 쉴 수 없죠 첫날부터 굉장히 바쁜 이유 나는 목초제 운동하기 때문이다 빠르게 들어가서 애들 밥도 주고 우유도 짜야된다 아 자려고 해서 만져주긴 안돼 하지만 우유만 짤 수 있어 로빈씨가 열심히 일하고 계시네요 온실 어떡하지? 온실은 내일부터 해야되나? 아니야 1시까진 가능하죠 아 케이지씨 말고 밑에 쏘 됐어 밥은 젖어 있네요 달걀도 달걀도 얘들도 지금 얼음 안질 수 없으니까 달걀만 쏙쏙 빼가야돼 7호씨 좀만 비켜주실래요? 오도로키야 니네 좀만 비킬래? 고고 진짜 알 지키는 거 봐 그래 품고 부화 시켜봐 어디 그리고 너무 늦었지만 온실에 나가 과일 남 어디 갔어? 과일 남 나 심고요 그 다음에 얼른 스프링쿨러 임시로 하나 놔두고 어? 아 나 안 갈아 뒀어? 여기도 갈아야된단 말이야? 그랬던 거였어? 고대 하나 너 하나 끝났니? 탄력 이렇게 드디어 마참내 바쁘디 바쁜 가을 1일차가 지나갔고요 엘리언 니 안 늦었지? 살자 퀘스트 마지막 날인 게 몇 개 있거든요 그걸 깨보도록 합시다 일단 오징어 꼬마 그리고 용암 개 이건 낚시죠 그니까 105층 내려가면 다 있을 것 같은데 아 너희 아니잖아 그렇지 어 여기 있다 오징어 꼬마 니가 오징어 꼬마지? 어 아니네 오징어 꼬마 누구야 그럼? 아 걘가? 가면 쓰네? 저거 가면 말고 이게 얘 얘가 왜 오징어인지 모르겠지만 아닌데? 어 아냐 처치했어 아까 그 보호의 얼굴이 오징어 꼬마 맞아 어 여기 있다 너 필요했어 괴물개 그렇지 금은 좀 쾌가고 풍선 닮으네 가는 김에 길도 110층 찾으면 참 좋겠는데 나왔다 와 110층 근데 110층의 기쁨도 잠시 흔한 버섯을 좀 먹겠습니다 에너지가 너무 없기 때문에 블랙빌드 한 번 먹겠습니다 어의 정체는 오! 우주장화 여기가 막층 아니야? 더 있다고 층이? 에? 더 있었나 원래? 몇 층이 막층이었지? 분명 막층을 찍어본 적이 있는데 몇 층인지 기억이 안나네 이렇게 된거 헉 금광을 좀 봐 오징어 꼬마 좀 나와라 120층 까지에요? 생각보다 더 됐구나 두어프 두루마기는 3번밖에 안나와 오징어 꼬마 한 마리만 나오면 되는데 나 드미트루스 만나러 가야되는데 지금 어 있다! 오징어 꼬마! 와아! 죽기 일보 직전에 발견했어 오징어 꼬마를 찾았다 이제 마법사 형님한테 뛰어야돼 가자 갈 수 있을까? 형님 찍고 올라가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동선이 가능한가 지금? 정말 끝과 끝에 살면서 그래서 이런거 요리하고 그래 12시 까지인가? 아 뭐야 쉐인아 이럴때 아니야 우리 지금 늦게까지 깨어있는거야? 나 네 옛날 룩을 보고왔어 딸꾹 여기 너도 한잔 고마워 근데 술마시면 느려지던데 원샷 어우 인생 청바지 청춘은 바로 지금 혹시 그런게 문들때 없어? 뭔가 뭘 하건 실패할거라는 기분 무슨 비참한 깊은 구름에 빠졌는데 너무 깊이 빠져서 낮인지 밤인지도 모르겠는 기분 지금 이 순간 니가 날 가로막아서 그런 기분이야 그냥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그 구멍에서 빠져나올 만큼 강하지 않다는 기분이 들어 오호 그럴 때 마셔 어? 체약도 회복해준다 빨리 마시는구먼 나같은 남자네 너무 버릇 만들지마 넌 아직 미래가 있으니까 너도 있어 옆에 또 그런 말을 해 몇살이야 너? 성형으로 감췄지만 너의 진짜 나이를 말해주겠니? 오늘은 이쯤 해야겠다 나중에 도바식 나만 먹이고 가네? 저 녀석 보게 어 근데 술마시면 속도 느려지거든요 총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지금 이러기야? 술을 매겨놓고 형님 아아 열한시까지야 진짜 쉐인 일어서 20분이었어 20분 물론 간당간당했지만 그래도 쉐인 탓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지만 될까? 어 그러고 보니까 땅을 읽어야 되잖아 아! 헛손질하고 있어 막 남은 씨앗을 좀 털려 그랬는데 야 이거 안되겠다 물은 못 준다 살려! 물은 내일부터 먹어라 얘들아 엘리옷 잘자 오야스미 매일매일이 전쟁이야 그리고 이게 무슨 소리죠? 이 스산한 바람소리와 까마귀 소리는 뭐지? 어어 넘어간다 지난밤 격한 폭풍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근데? 엘리옷 어젯밤 소리 들었어? 좋은 아침이야 시 어 커피 좀 내렸어 고마워 엘리옷 너도 아무것도 안하지 않는구나 이게 원기완성한 맛을 아침마다 갈망하게 되네 오우 그럼 오늘은 로빈씨 들렸다가 로빈씨 왜 이렇게 장사를 안하세요? 일단 이동 먼저 합시다 전부터 해보고 싶었던건데 집을 좀 저쪽에다 옮기면 어떨까 그래서 여기로 퇴근하는거야 맨날 근데 오 얘 너무 먼데? 생각보다 엄청 멀어서 저녁에 늦게 오는게 좀 힘들겠는데요? 하하하하 자 이렇게 옮겨 놓고 나와서 갖추고 이렇게 땅땅땅땅 돌보고 나가는 동선을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는 온실을 여기 두고 싶단 말이지? 이건 안되겠다 그렇단 말이야 이게 최고겠네 여기가 막히니까 좀 답답하겠다 막아버리면 그쵸 탄빵이 물주러 가는게 힘드니까 어 뭐야 이것도 움직일 수 있네 요렇게 할까요 그럼? 그리고 하하하 덜덜거리는 탄빵을 놔두고 온실을 또 옮기죠 원래 여기 둘까 했는데 온실도 그냥 가까운게 최고인거 같애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붙여봅시다 좀 이게 앞뒤가 안맞는게 좀 아쉬워 그쵸? 단차가 좀 있잖아요 어 그러네 이렇게 되면은 엘리엇 자리까지 막히네 요렇게 해야겠다 그럼 요 한줄을 떼는걸로 하죠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더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하고 외양간이랑의 위치를 좀 더 넓게 쓸 수 있죠 이렇게 할까? 하하하 요렇게 한번 배치해보도록 하죠 어 뭐야 저거? 아 이 나무가 부러졌나봐요 오직근 옛나무는 이제 없지만 단단한 나무 백초가? 으로 이걸 고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도끼 맡길까? 나 그렇게 나무가 당장 필요하지 않잖아요 클린턴 항상 초 칼퇴하기 때문에 이 말에서 가장 복지가 좋죠 얼마니? 다섯개다 다행이다 강철 도끼 먼저 업그레이드 먼저 하도록 하죠 이틀 동안 나무는 봉인 안녕 요즘 일거리가 없네 내가 방금 줬잖아 당장 일하지 않고 뭐하는거야 당장 일하라고 그리고 빠르게 이번에는 상점을 가야됩니다 어제 수요일이라서 상점을 안 열어서 아무것도 못 팔고 아무것도 못 샀죠 만원대인데 마요네즈를 좀 팔면 만 6천원, 만 7천원까지 올라가네요 여기다가 이제 크랜베리를 좀 사도록 합시다 온실에 심을건데 됐어 또 350 빈터터리됐구요 하지만 언젠가 다 돈이 될 것이야 빨리 가서 심읍시다 일단 제작 하나 만들 수 있거든요 여기다 둘 수 있겠다 큰일났는데 내일부터 물주기 지옥이 시작되겠는데 시간이 체력이 팔고 72까지 일단 심을 수 있구요 잠깐만요 이렇게 된거 그러면 비료도 가져오자 그리고 재빠르게 도시락 먹어 딱 봐도 부족해 보일쥬 피가 백량금 3개 3총타 우르르 삼키고 백량금이 뭘까 비료 먼저 심습니다 오늘 물을 못 주더라도 비료는 심는게 맞는거 같애 그리고 바로 심자 크랜베리 와 위에도 심어줘 빈곳 없이 꼼꼼하게 심어주는거야 지금 8개 잡았죠 딱 여기야 큰일났다 다시 내일부터 노동 시작이네 오늘 생일이야 생일이야 엘리엇 생일이야 잠깐 과일 과일 제발 성류 있어라 다 줬어 성류 그러면 어쩔 수 없어 돈으로 밀어붙여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를 바치자 엘리엇 자고 있니 일어나 당장 일어나 아 안돼 엘리엇 내 생일선물을 받아줘 엘리엇 내 생일선물을 받아줘 통발에 걸어보자 아 개운해 엘리엇 안녀 오늘따라 굉장히 상쾌한 아침이야 그렇지 않아? 우리가 함께 지낸지 벌써 5일이나 지났어 더이상 미혼남이 아니야 넌 기혼남이라고 오늘의 운세는 불쾌하고 있어 예견된 일이었던건가 자 오늘의 바닷가재에 걸렸어요 뚱 아 벌써 뚱 아 바닷가재 언제 나와 뭐 사가지? 바이아몬드라도 줘야돼 그럼 눈앞에 번쩍이는 보석이 있으면 싫어하진 않지 않을까요? 예술적인 영감을 주는 자본의 힘을 보여주자 동굴도 한번 들려볼까 동굴에 오늘 하나 딱 물어놨을지도 박쥐짱이 아 세몬베리 하나뿐이야 당신의 감탄스러운 얼굴을 보노라면 형태와 우아함이 징비한 보석같아 심장이 한밤에 두려움에 찢겨있던 심장이 황금빛 광위로 정화되네 황금빛? 황금을 줘야되는거야? 다이아몬드 아니었어? 너를 향한 내 기분은 시를 통해서만 변할 수 있겠다 손 섞고 얼굴 그런 너에게 너처럼 빛나고 투명하고 강인한 다이아몬드를 준비했어 다이아몬 생기를 그렇게 해주자네 이런 영광이 고마워 아 사랑하는 섬으로 쓴 반응이 어땠을까 헉 그래도 하트 하나 찼어요 다행이다 이거라도 설치하고 자야겠다 옳지 에잇 난 너의 온기가 남아있는 의자에 앉아 조용히 사색을 즐기다 자러 가야겠어 미안해 엘리언 이런 못난 남편이라 아 정말 그걸 딱 맞춰서 선물이 하나 안 나오냐 엘리언 어디갔어? 엘리언 어디갔어? 집을 나갔어 아 여기여기 오 책 읽는다 책 읽기 정말 좋은 날이야 안그래 여보 나를 피해서 집 밖에 나간거 같은데 조금 실망한거 같은데 일단 도끼 찾으러 갑시다 곡괭이도 맡기고 싶지만 곡괭이 맡길 돈은 없네요 철결도 없고 에잇 어 시장님 클리니터 영업세를 거들어왔네 영업세 와우 강철 도끼 그리고 단단한 나무 비밀의 숲을 열도록 하죠 가을의 첫 일주일이 너무 바쁘게 지나가는걸 에잇 에잇 어 뭐야 나무로 막혔는데 여기를 얼마나 안아 쓰네 받아라 깡 깡 깡 다섯번 여섯번 일곱번 여덟번 헉 바로 여덟개 와우 맞다 여기 애기들 있지 조카들 조카 슬라임들이 살고 있어가지고 그래도 다섯번만에 딱 이렇게 배진다 어? 살구버섯 이게 되게 회복은이 많이 돼요 여기 뭔가 달콤한거 가져오라는 그런 퀘스트 있었던거 같은데 드디어 여기가 열렸고 여기 낚시도 할 수 있고 그죠 여기 여기 뭐 받치는거 아니었나 늙은 마스터 카놀리 아직도 가장 달콤한 그 맛을 찾음 아 여기 그거다 희귀한 씨앗 해가지고 나오는 그 달콤 베리 열매였나 그거였던거 같은데 일단 낚시는 이따가 하고 일단 낚시는 이따가 하고 이 안에도 있었죠 어렴풋이 기억나 비켜 삼촌 놀아줄 시간 없어 오른쪽에서 오른쪽에서 누가 덤블에서 자꾸 누가 박치기 하는 소리가 나는데 그죠 털썩 털썩 스무개 나오는구나 한 번에 어 여기 길이 없었나 올래? 어 그렇지 삼촌 시간 없다 왜 왜왜왜왜 마지막 층 같은데 이제 으야야 깜찍아 일단 너를 무시해보겠다 아닌가 몬스터 어 무시 몬스터를 잡아서 뚫리는 구조인가 싶었는데 바로 나오네 오늘 약간 감이 좋은데 오징어 꼬마도 있어요 너 먹물 주기만 해봐 이제와서 다행이군 주면 화내려고 그랬는데 애가 분위기를 좀 익네 어 길 나왔어 왜 안나가지나 했더니 잠깐만요 아 근데 시간이 좀 그렇게 빠르진 않다 운이 좋긴 한데 오늘 그렇게 욕심부리면서 가면 안되겠다 도시락 먹어 에잇 차우더 꽉찬거 봐 가자 그냥 얼마 안남았거든요 어 뭔가 소리가 오오 길이 나와있어 심지어 뭔가 띠로롱 소리가 들뜨던거 같은데 잠깐만 내려가 봐 무엇이 있느뇨 박쥐 박쥐가 있네 뭐 별것도 없어 바로 가자 대단한것도 어 박쥐만 나와 박쥐동굴이야 당장 피해 와아 마지막 층이다 여기서 뭐 나왔더라 여기서 뭐 나왔더라 아 해골 열쇠 무엇을 위한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중요해 보입니다 지갑에 추가되었습니다 보석은 없어? 여기 언제 들어오면은 뭐 막 치가 있었던거 같은데 아니에요 여기가 아 해골동굴이구나 거긴 당장 이 108개의 통나무를 받쳐보도록 합시다 108 번뇌도 아니고 딱 108개네 어 여기도 18080이야 로또 번호 자 100개의 단단한 나무 그루터기를 고칠까요? 네 뚝딱뚝딱 뚝딱뚝딱 나무 프랑켓 슈트하늘 만들자 오 뭐야 진짜 집이야 배고파 생선 필요해 생선? 달팽이랑 훈제 자정잉어? 이게 뭐야? 뜯어먹으네? 집새는 커녕 오 그리고 호박이 드디어 자랐습니다 10일 때 딱 자라나네 그쵸 원래 12일인가 걸린다고 했거든요 근데 디럭스 성장축진제라서 빨리 자랐어 대신 별은 좀 적은편이다 오늘 이걸 팔아가지고 야 카탈로그를 사고 싶었는데 씨앗을 사야되나 싶기도 하고 흘러면 물이 닿으면 녹을까 아니면 둥둥 떠있을까 으에이이이이이이이 쓰레기 모자가 아니라나 말이야 쓰레기 카탈로그 무료 쓰레기 장식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쓰레기 카탈로그가 뭘까 이거를 설치할 수 있다고 이렇게 아 좌클릭을 해야 되는구나 어 뭐야 집 구할 수 있어 근데 쓰레기야 다 사봐 비닐봉투 플라스틱 테이블 알루미늄 캔 파란병 초록병 지저분한 셔츠 반바지 이건 뭐죠 식스팩 링을 엎질러진 음료 포장지 이게 뭐야 옷을 다 벗어놓고 말이야 일리언 맨날 집에 있을 거면 청소라도 하든가 이게 무슨 짓이야 옷은 다 벗어놓고 술병은 뭐야 또 먹었으면 좀 치우기로 하든가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응? 어지르는 사람 따로 있고 응? 어지르는 사람 나 더 어지르고 싶어 이거나 파란병 하나 더 꺼내서 여기다 두고 병을 음 어디 둘까 여기다 놓죠 아 비닐봉지를 여기다 두고 얘를 쓰레기통을 쩌로 가져가자 이쪽에다 어울리겠다 동선이 너무 꼬이는데요 이런게 좀 아 이건 밟아지네 아 밟아지네 이런게 안 밟아지는구나 요렇게 새로운 집구 아주 좋아 잘자 엘리언 바닥도 바꾸고 싶은데 허름하게 딱 봐도 너무 지저분해 보여 바닥 좋은 거 있나 찾아보러 가야겠다 엘리언 이러는데도 안 치우는 거야 커피 내릴 시간에 이거 좀 닦아 커피는 고마워 뭔가 고부싸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걸 자급자도 농경생활 갑시다 이게 방이야 돼지우리야 오늘은 와 크랜베리 잘 왔어 크랜베리도 한 8, 9일 정도 되나보네 여기는 비료를 쳤기 때문에 제법 금 크랜베리도 꽤 나올 거예요 벌써 10개 돌파했죠 위에를 괜히 심었다 꽃 심어본다고 이렇게 했는데 저 꽃을 포기하고 차라리 이거 뭐냐 스프링쿨러를 가지고 내려오든가 해야 될 듯 밖에다가 어 뭐야 아 브로콜리 밖에다가 호박을 더 심어야 되기 때문에 브로콜리도 수확해봅시다 브로콜리가 되게 근데 뭔가 이상하게 생겼는데 실례합니다 브로콜리 아 브로콜리 계속 자라요 그리고 브로콜리 식물의 꽃봉오리 작은 봉오리 덕분에 식감이 독특합니다 그거 아세요? 브로콜리는 절대로 깨끗하게 쓸 수도 없다는 거 절대 씻어낼 수 없는 균이 있대요 옳지 너무 오랜만에 가게 오시는 거 아니에요? 드디어 맛참내 둥둥둥 5만원 25만원 벌었다 일단 호박씨한테 좀 사줘 88개를 사고 고마워요 밖이 슬슬살 사라지고 있어 사람들이 몸 좀 대우러 가게는 들어오고 그러지 장사치속 정을이 먼저 해야겠는걸? 그래서 이거 먹고 스프링쿨러를 근데 많이 못 만들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18개뿐이 안 나와가지고 아마 밑에 더 있지 않나? 3개뿐이야? 아 그래? 그리고 한번 늦기 전에 일을 시작해보려고 그랬는데 잠깐만 나 너무 배고프다 블랙벨을 좀 먹고 일을 시작합시다 기덕 25 2개만 더 먹고 땅 고르면 되겠다 칵칵칵칵칵칵칵 시작하죠 에이 헷갈리지 않게 헛에너지 쓰지 않게 근데 벌써 어두워졌는데요? 물 주면은 11시쯤 될 것 같은데 철 나왔다 이렇게 되면 총 몇 개를 만들 수 있느냐 5개까라고요? 하나 더 그렇지 왜 5개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축하는 물을 주는 걸로 할까요? 일단은 아 여기도 다 깎였어 내 아까운 디럭스 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점 괜히 한 것 같아 자체 하드모드 같아 결국에는 목축지를 늘리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인데 그 돈을 벌 구멍이 초반에 농사뿐이 없으니까 초기 자금을 주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일반 농장 갔으면은 이거보다 훨씬 크게 짓고 있겠다 그죠? 아깝긴 하지만 되게 들쑥날쑥 자랄 것 같네요 이쪽은 아이고야 차라리 다 빼버리고 성장촉찜제 말고 등급 올려주는 걸로 심을 걸 그랬나? 이미 심어버림 이게 그래도 나에게 불을 갖다 줄 거야 아이고 이놈의 집구석 이게 무슨 일이야 또 또 또 술 먹고 자지 아유 이 웬수 잠시다 자 네 옳지 오늘은 12일째죠 왠지 돈을 좀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뭐야 엘리엇 왜 일어나 있어? 아 일어났는데 안 일어나고 있어?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오늘은 그냥 자고 싶다 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우리 지금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이 안 보여요 지금 우리 집안 꼴이? 이러고 살고 있는데 말이야 이러고 살고 있는데 부지런하게 일해야지 언제까지 이런 소파에서 살 거야? 먹을 거 있나요? 먹을 것도 없이 말이야 요리 좀 해야겠다 벌써 바가지 그는 남편이라니 이것이 신혼생활? 마요네즈 기기를 안에다가 만들어볼까요? 오 좋아 여기서 재배하죠? 어차피 달걀은 딱히 등급을 신고 왔으니까 밥도 좀 주고 지금 스프링 컬러 하나 더 만들 수 있나? 이 우유 때문이라도 디럭스 외양간을 먼저 만들어야 되나 싶기도 하구요 치즈 착쬐기는 여기도 오른쪽으로 채울까? 됐다 그래서 은우유 금우유 넣어놓고 여덟 개 한 번에 뽑을 수 있었는데 여기는 미리미리 제조해놓구요 윌리씨 안녕하세요 그리고 윌리씨랑 약간 침묵 침묵을 해야 또 진저섬이 열리겠죠? 좋아하시는 또 꽃게를 가져왔었죠 선물 고맙네 에? 겨우 이거야? 뭐야? 꽃게를 안 좋아하신다고? 그렇게 개를 사랑하신 양반이 꽃게가 좋아하는 선물이 없다고? 말도 안 돼 고양이로 해야겠어 죽은 개라 그런가? 아 본인이 잡은 걸 좋은 건가? 그랬을 수도 잡는 맛을 좋아하는 걸지도 일단 버스를 열어서 칼리코 사막 탐험은 본격적으로 겨울에 가긴 할 건데 일단 스타후루츠를 좀 공급해 오는 걸로 합시다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내일부터 갈 수 있겠죠? 내일은 당장 가서 스타후루츠 시야만 좀 사오고 이리듐 좀 캘 수 있으면 좀 캐면 좋구요 이리듐이 1층부터 나오던가? 해골 던져 오 세바스탄 요즘 농부에 대한 책을 읽고 있었어 사실 읽으면서 네 생각 많이 했어 너 그러면 안 돼 난 임자가 있는 몸이라고 소름끼쳤다 미안해 아니 소름끼친 건 아니지만 사실 좀 두근거렸달까? 아 아니야 방금 말에 잊어줘 어떻게 된 거지? 이것이 바로 러브 어게인 증후군? 어 우와 진짜 조자마트에서 수리해주네 악기들이 해 준 게 아니라 악령들이 어? 에비길 니가 이쪽으로 다 와 왜? 윌리 오시나? 아! 나랑 같이 사막 갈래? 내가 먼저 가버려야지 벌써 소식 들었어? 내게 다시 낯을 차리라 꼬마야 기분 좋은걸 펜 아주머니 재취어 아 500골드 드는구나 갑시다 에비게일도 고가요 우리 오라이 오라이 보이는 것만 춥고 스타후르츠 씨앗에 탔는데 시간을 쏟도록 하죠 하지만 못참죠 선인장 열매 스타후르츠를 먼저 사야해 하지만 못참죠 코코넛 열매 볼링구 오 샌딩 손님 세상에 안녕하세요 샌딩의 왓시송과 환영합니다 에밀리가 편지에서 일기한 그 새로운 농부구나 그럼 스타드 벨리로 가는 버스가 다시 운행하는 거구나 나 너무 행복해 샌딩의 오리지널 얼굴 보는거 나 처음 아는가 옳지 누가 왔다 여기서 대황은 다음에 심고 스타후르츠 400원이라고 제가 96개 필요하거든요 일단 돈이 많이 없어가지고 딱 절반인 48개만 사도록 하고 그리고 그 위에 꽃 심은 돈 한줄 있죠 거기까지 심읍시다 그러면은 60개 심을 수 있거든요 얘기도 한번 걸어드리고 곧 다시 납으로 와죠 여기 너무 심심해 너 뭐 좋아하니? 너 저쪽 세계에서만 구할 수 있는 여름 작물 백량금 좋아하니? 아주 멋져 보이는 거 너무 고마워 내가 심심했나봐 많이 백량금을 좋아하다니 어허 땅에 굴러다니는 건데 아아 아니야 내가 소중히 재배해서 따온 거야 고마워 샌디 자 빠르게 일합시다 여기는 이제 호박밭이죠 일단은 호박을 좀 키우도록 하고 바로 얼마 전에 제가 크랜베리를 수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애들한테 미안하긴 하지만 이거 이걸로 되나? 안되네 하나하나 다 뜯어내버리고 뭐 상관은 없나? 요렇게 하고 여기다가 우리가 안 뿌렸던 비료도 또 마저 쳐가지고 물도 주어야 되네 차라리 밖에 있는 스프링크루토도 다 가지고 오고 밖에서 물을 주죠 그게 낫겠는데요? 그쵸? 그래서 이 절반만큼 스타후르츠로 변경해드립시다 다음에 또 돈을 벌리면 그때 또 크랜베리를 스타후르츠로 바꿔주는 작업을 하도록 하고 아니 시간이 벌써 7시라고요? 이 가운데에 방원 좀 설치해야겠다 됐다 이렇게 60개 심었죠? 옳지 언제 비 오는 거야 대체 내일도 맑고 화창하고요 요리 좀 할까 오늘? 안녕? 뭐 청소하라고? 샌드위치 만들어달라고? 한숨 한숨? 한숨? 너 왜 이렇게 눈을 그렇게 떠? 연애할 땐 안 그래도 왜 갑자기 눈을 그렇게 흘기면서 한숨을 쉬어 내 앞에서? 충격적이야 그리고 드디어 자랐어요 저의 높은 등급의 호박들이 여기다 그럼 뭐 심어야 되지 이번에? 호박 한 번 더 심을 수는 있겠다 이거 다 팔아가지고 그죠? 근데 호박을 사는 게 맞을지 아니면 스타후르츠를 사는 게 맞을지 모르겠네 그 돈으로 호박 사고도 스타후르츠를 살 돈이 나올까? 한번 봅시다 호박 다 수확했고요 금 47개야 작은 잎으로 3마리 150... 아 근데 윌리씨 거야 150원은 짠데 윌리씨 거라면 해물만 하거든요 오늘은 낚시 좀 할까? 안녕하세요 뚱뚱뚱 4만원 호박을 지금 밑에 게 96개거든요 바로 호박 96개 마저 사고요 이거 오늘 심고 아 이것도 팔아야겠다 아싸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춥지 않나? 스웨터도 예전같이 만들지 않아서 말이야 한숨 본인이 만들어보시는 건 어때요? 뜨개질 재밌어요 또 다른 펀들 하나 열어봅시다 모든 건 돈이라고 다음은 광차 다리 패닝 다리를 열더라도 광차가 먼저 열려야 돼 그렇죠 다리에서 집까지 가는 길이 꽤 벌어가지고 광차 먼저 엽시다 이렇게 하나하나 하루하루 열도록 하죠 그리고 또 쉴 새 없어 호박을 심기 전에 스타후루트를 좀 더 사와야 됩니다 스타후루트 씨앗을 사서 이거 마저 심고 딱 8개 분량 있죠 스프링쿨러 한 판 분량 그 부분만 일단 뭐 고대의 과일이랑 희귀한 씨앗 개들로 채워나가도록 합시다 차근차근 반가워 여긴 겨울에도 해가 쨍쨍해 사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좀 뜨거운 편이야 피부가 연약해서 햇빛이 돼 금방 타 그럴 땐 석영으로 문질 아 싱싱한 회였대? 너 이런 거 먹어 본 적 없지? 네 집에 이런 거 없지? 너무 고마워 새우라는 거야 하나 선물 줘놓고 6시 빠르게 씨 뿌리고 내려가서 자정인 거 한번 낚아보는 걸로 합시다 언제까지 미룰 순 없으니까 매일매일 종식 도전해보자 이거 호박 먼저 심어 지금 다 물도 젖어있고 비료도 젖어있는 거 맞죠? 지금 심으면 14일이니까 호박 13일 걸리지 그렇지 마지막까지 딱 한 번 더 수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을에 제대로 돈을 땡겨놔야 돼 또 천고마비의 계절 하늘은 높고 마을은 살찌고 내 지갑 또한 살찌는 그런 계절로 만들어서 이 돈을 이제 기반으로 우리가 겨울을 또 낳아야 되죠 겨울에는 또 수익이 확 줄어드니까 그리고 아 온실 온실도 좀 옮길까봐요 위치를 근데 좀 아쉽다 한 번에 샀으면은 그 수확 날짜가 맞을텐데 이렇게 하루 차이가 나면은 어긋나잖아요 아릿답지 않잖아요 어? 근데 콜리펄라워 곧 나오긴 할텐데 어? 하나가 남아 여기 그리고 이 부분은 좀 더 기르면서 나중에 고대 과일이랑 이거 나오면은 점점 넓혀 심어가는 걸로 합시다 옳지 회는 근데 회 정도는 그냥 요리 주방 없어도 뜰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전투레벨 좀 오르면 여기서 작은잎 우럭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작은잎 우럭도 캘 겸 자정 잎어도 낚을 겸 여기서 낚시를 합시다 저녁마다 물었다 제발 작은잎 우럭 아 근데 나를 유혹하는 선물 상자가 있었어 요정도 고도면 누구지? 작은잎 우럭 좀 높았던 것 같은데 아 작은잎 우럭이다 선물은 디럭스 미끼랑 꼬리뼈 낚아 놓고 디럭스 미끼를 지금 쓰자 에이 아 아니다 열심히 쓰자 자정 잎어 나올 때 쓰자 이번 한번만 쓰고 아 이거는 작은잎 우럭이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좀 속도가 빠른 거 보니까 도미장인가 아 작은잎 우럭 하나만 더 닦으면 돼 작은잎 우럭 언제까지니? 이틀이나 나왔어 에잇 빨리 어 얘 또 작은잎 우럭이야 얘 또 작은잎 우럭이야 완벽한 작은잎 우럭 그렇지 작은잎 우럭은 새 말 됐고요 내일 보고하면 될 것 같고 나와라 자정잎어 자정잎어도 호수에서 나오나? 어? 잠깐 갑자기 움직임이 거세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이 녀석 너 자정잎어지? 한 마리면 되나? 두 마리면 더 좋고 어 자정잎어 바로 나왔어요 이제 이걸 훈제만 하면 돼 어떻게 훈제하는 거지? 바다젤리? 강젤리? 동굴젤리? 아 뭐야 산먹어 산이야 오 광차도 만들어줘 역시 모든 건 돈이야 하루만에 만들어줘 심지어 아 편지 왔다 아 드디어 왔구나 품평회가 품평회 낼 건 이미 우리가 만들어놨죠? 국물에 잘 끓여놨죠? 어? 어디 가는 거야? 순간이동이 아니었네 얘 걸어가는 거였네 오늘은 남편이 나보다 먼저 집을 나섰어 어디로 가는 것일까? 남편을 미행해보자 펜씨와 지나치면서 눈인사를 나눴어 펜씨가 멈칫 하셨어 나 쓰던 남자에게서 그의 흩날리는 머리칼에서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뭐지 저 아줌마? 주시하겠어 헉 엘리언 아 안녕 안녕식 여기서 파도를 바라보는 중이야 파도를 바라보는 거지? 다른 누군가를 바라보는 거 아니지? 여기 누구 있기만 해봐 너 오늘은 꽃게 하나 세우네요 어 갑각류도 나쁘지 않지 늦게 충전해주고 우리는 지금 윌리씨한테 가야 되기 때문에 윌리씨 안녕하세요 작은 집으로 막 가왔어요 이야 해냈고 뭔식 작은 집으로 참는 거 재밌어 안 그런가? 여기 보상일세 호감도는 이재교우 두 개 고작 두 개 생각해보니까 나 오늘 동굴젤리 좀 모으려고 그랬는데 아 여기서 낚시하면은 동굴젤리가 나오는 건가? 기적적으로 나올지도? 아니면은 저 빨간 용암에서 나오나? 동굴젤리라는 거? 오 귀신 귀신 물꼴가 여기서 나오네 야 동굴젤리 생각보다 안 할게 오늘 동굴젤리 날로 할까 그럼? 철괴는 나중에 하고 어? 어? 아니야 철괴도 낚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귀물은 그만 나와 동젤 하나면 되는데 동젤 바젤 동젤 하나씩만 나오면 되는데 오 뭐야 이게 동굴젤리 드디어 됐어 동굴젤리 빨간색이구나 와우 어 됐다 스타토큰이구나 여기는 아 그렇네 2천개 모아야 됩니다 우리 안녕하세요 클래식 중요한 날이지 한해 중 가장 중요한 축제 스타듀벨리 품평회 농가장치에 참가하고 싶다면 채널을 위한 빈자리가 하나 있네 준비되면 알려주게 심사 시작해 하니 알겠습니다 어디 한번 슬쩍 받쳐볼까? 짜잔 기본 자금 모아서 돌려야죠 돌림판 제가 제일 잘하는 건 새총이에요 새총 간다 에잇 아 어떻게 하는거지? 잘한다고 말했는데 아 그렇지 빨리 곧 보라색 나와 이거 헛방수도 셌던가 보라색 먹어야 돼 아 보라색이 못 먹었어 안 돼 에잇 에잇 됐다 82% 100% 100%야 더 좋은 걸 주나? 그건 아니겠죠? 하나라도 맞춰 제발 마지막 83% 85점에 뭐 주지? 127점 110개 아 녹록치 않네 됐어 기본 자금만 벌면 돼 어 초록이 더 잘 나왔죠? 110개 걸어 돌려 돌려 돌림판 제발 원래 녹색이잖아 금본 녹색이잖아 그렇지 한 번 더 또 초록 가는데 이제부터는 절반씩만 걸게요 가자 잃어도 괜찮게끔 그렇지 더 올라가 그래 멈췄다 그렇지 495개죠? 응 초록이야 695야 올라가죠 자 1400개에요 여기부터가 문제야 어떡하지? 액댐 한 번 하고 갈까? 액댐 한 번 하고 가 주황으로 액댐 한 번 하고 가 200개 걸어서 액댐 판 한 번 아 이건 녹색이다 빨랐다 저 액댐 판 했어요 액댐 판 했어 이제 초록이야 이제 1200개가 간다 그렇지 빨랐어 녹색 녹색 제발 오린 오린 녹색 녹색 초록색 주니모의 색 안돼 아니 빽셀이 뭐야 아 괜히 괜히 액댐 했어 그때 그냥 한 방 갈걸 마음이 흐트러졌어 지금 아 너무 아까워 성실하게 모을까? 성실하게 모아야 되나? 성실하고 싶지 않은데 나 충분히 지금 농장 일에 너무 성실해가지고 비켜 110개 5린 아 진짜 조금만 1백태만 더 갔으면 된대 아까 너무 아깝네 60만 안 버리면 돼 450개까지 회복했어요 중앙가버터 뜰 것 같아 그렇지 600이야 멈춰 거기서 멈춰 여기다가 전재산을 걸어 그죠 초록에 1000개 건담 아 왜 바늘이 느리죠? 왜 바늘이 느리죠? 그렇지 일단 별방을 먼저 삽시다 에잇 호잇 이 맛은 어? 근데 왜 마음 가득 떠오르는 생각이 탐빵이지 계속? 엘리엇이 아니라 아 이거 바꿔야 되는거지 내가 최대 기록 상승했습니다 여기서 멈추죠 그리고 평회를 봅시다 이정도면 충분해 목표는 달성했어 당신의 민낯을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어요 뭐야? 시작한거 아니야? 아 그렇지 반응 좀 볼까요? 음 마니씨 옆에서 봐야겠다 오호 풍성하구만 아주 다채로워 이것은 어? 뭐야? 별말이 없는데? 말을 걸었어야 됐나? 아 아닌데? 모두 보셨어 보신 다음에 한번 얘기하시나봐 나 윌리씨랑 대화 안했거든요 지금 빨리 대화하자 이길 가능성은 별로 없는 기분인걸? 생선이 뭐쩌보여도 은퇴가 그렇게 좋진 않네 어? 평가가 끝났습니다 아싸 시장님 어땠어요? 자네 무슨 장난이 그런가 아주 사적인 물건이라고 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뭐야 750개를 줘요 이게 뭐지? 입막은 비용인가? 여기 스타트 토큰 750개 줄 테니 아우한테도 말하지마 가서 농가족수를 치우고 내 물건은 내일 가져다 주게 직접 가져가시지 않네 아싸 협박이 가능하다고? 진짜 행운의 보라 반바지인걸? 고마워요 그럼 이걸 불려서 경품 티켓도 사자 하하하 이걸 좀 불리자 750개 불리고 싶은데 750으로 돌려볼까? 제발 녹색 나의 마지막 시도입니다 돌림판의 요정이시여 그렇지 단숨에 1500개 요걸로 마저 사면 되겠다 옳지 일단 페도라랑 경품 티켓 살 수 있네요 경품 하나랑 페도라 하나 이거는 나중에 만들 수 있으니까 얻을 수 있으니까 이제 갑시다 그리고 시장님 안녕하세요 반바지 꺼는 제가 조용히 잘 처리했습니다 씩 들었나 밤사이 마을버스가 팩도왕 시작했나봐 미스터리 아니 리셋 다 돈이에요 아세요? 이 마을을 살리려는 저의 노력을? 돌려 돌려 돌림판 와 드디어 파란 주문이 더블 침대 우와 이게 뭐야? 연애 비법서? 한 번 더 돌려 옳지 버섯통나무 거대 체리프탄 줬네 그러면 요거를 오늘 심도록 합시다 아 주변에 나무가 많아야 되는구나 야생나무가 야생나무가 많아야 됐네 윌리씨 목요일이라 어차피 선물은 못 드리고 이 근방에 정말 귀한 텐터에 있다는 소문이 있어 하지만 경험만 낚시꾼만 제대로 잡을 수 있을 거야 그럼 오늘 낚시 떼를 사자 이리듬 낚시 떼를 사자 그렇지 돈이 있을 때 뭐 쓸만한 찌가 있나 회전식 미끼 낚시 중에 물고기가 묻는 속도 증가 이걸로 최대한 빠르게 낚는 걸로 윌리씨가 여기서 낚는다는 건 여기가 터란 거야 윌리씨 오늘도 자리 먼저 선점했어요 딴 데 사세요 옳지 응 내 자리 응 내 자리야 아 진짜 왜 저래 왜 뒤에 딱 붙어가지고 뭐하는 짓이야 임재가 있는 몸이라고요 옳지 해삼 그리고 루비 아 거기 아니야 여기가 좋은 곳인가 봐 오 나왔다 바다 젤리 아 물었다로 나온 게 아니구나 3종 젤리 모았고요 그럼 참나무 수지를 우리가 좀 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좀 예쁘게 나무를 심을까요 높이를 생각해서 그리고 여기다 버섯을 하나 두고 아 여기 저 버섯 다시 채취 되는 거겠죠 그렇지 조심해 그리고 한 칸 떼고 여기하고 여기 버섯 그리고 여기 버섯 여기 버섯 여기 버섯 하시겠죠 참나무 이게 참나무 맞지 참나무를 이렇게 심어 가도록 합시다 한 칸 떼고 또 여기 참나무 버섯 한 칸 떼고 참나무 버섯 한 칸 떼고 여기 참나무야 누구야 너 저리가 참나무 버섯 한 칸 떼고 참나무 까지만 일단 해놓고 더 보도록 하죠 하나는 없어도 되겠는데 나 지금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정리를 하고 달려 빨리 자야해 잘자 엘리언 이런 돼지우리에서 잠도 잘 노겠다 내가 만들었지만 내가 어질렀지만 안녕 엘리언 어 일찍 일어서 잠을에 물 좀 줬다고? 오늘 일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너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나 물구리도 채웠다고? 정말 가만히 있는다면 눈부시게 멋진 나비가 내 코에 안을 축복을 베풀지도 몰라 고마워 그 나비는 바로 나야 오 그래 진짜야 물 줬어 물을 알차게 해서 놨어 이렇게 원래 두 개 개 드디어 스프링쿨 역할을 하는구나 니가 엘리언 감동이야 호박을 하나 사고 싶어 딸이랑 함께 영영 전화제를 위해 호박들 하나 깎고 싶어서 캐롤라인씨 호박 하나하나 챙겨놨죠 그래서 요거 하나 드리도록 합시다 저번에 호박을 다 안팔고 남겨놨다 오 캐롤라인씨 호박 가져왔어요 날씨가 참 좋네 이런 날에 에블린을 돕고네 하지만 오늘은 호박을 깎으시죠 호박 좋은 호박이네 에비게일이 기뻐할거야 고마워씨 얼마죠? 500원 좋아 에비게일 좋겠다 오늘 저녁에 다같이 술집에 갈거야 가족 전통같은거야 넌 따로 놀잖아 애들이랑 합의 이런거라면 확실히 건강실대 법식 수위치 커피도 건강할까? 나 주는거야? 커피도 채식이죠? 그리고 일단은 수확물을 팔아서 만원 되나보고 안되면 살구버섯으로 꾀해보고 됐다 요정도면은 윌리씨한테 가서 살 수 있겠네요 펠리컨 마을에서 슬픈 하루인걸 조자가 강해질수록 내가 파산에 가까워지지 조만간 이 가게를 그냥 팔아야 할까봐 헉! 내가 조자 일파인걸 알고 일부러 눈치 주시는건가? 빨리 윌리한테 가자 윌리씨 이번에 그래 생선 훈주기가 나왔다고 해요 얘 때문에 제가 젤리를 계속 모았잖아요 어? 바로 들어가버리네 핀털터리가 돼버렸어 이걸로 이제 너구리의 비위를 맞출 수 있다 리끼 샀습니다 제가 사지 누가 사요? 여기도 나 때문에 먹고 살아 이 마을 전체가 내가 먹여 살리는 꼴이야 지금 에잇 나와라 생선 훈제기 또로로로로로로롱 와 커 이걸 어디 둔담? 그리고 terce噹 생선은 집앞에서 훈제 할까? 이걸로от 요로케 짧은 females 내 자정잉어 어딨지? 차정잉어 sabes 부연히 은n 이라고? 이것도 꽤 오래 걸리려나 시간이 좀? 오오오오 그러면은 저게 훈제되는 동안 우리는 이 밑에 나무 좀 좀 더 정리할까요 탄빵이가 여기 기다리고 있었네 빨리 정리 좀 해달라고 놀이터 좀 제가 아직 1년차긴 하지만 그래도 가을인데 우리 농장을 아직도 정리 안하고 있었죠 너무 복잡스러웠단 말이야 좀 정리 좀 합시다 아직도 안 됐나? 이렇게 오래 걸리나? 어 됐다 훈제 바로 되네 거의 훈제 자동인 거야 연기도 나요 귀여워 드디어 마참내 욕심쟁이 너구리 녀석의 욕심 들어줄 수 있게 됐어 배고파 생산 필요해 뭐야 다섯 마리냐 달팽이 기다려봐 달팽이 다섯 마리래요 달팽이가 부족하네 이제 어 계신다 그러면 일단 해삼은 줄 거니까 달팽이 팔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이거 멋진걸 내 아버지도 참 좋아하셨을 거야 분명 윌리씨 호감을 좀 사고요 이러면 하트 몇 개? 단숨에 세 개? 그렇지 됐어 이거 차고차고 해나가도록 합시다 이게 좀 어렵네 호감도 빨리 올리는 게 파우더 멜론 씨앗? 이 특별한 멜론 겨울에 자랍니다 우와 파우더 멜론이라는 게 생겼어요 아 오늘 뭐 좀 팔고자 하겠는데 25,000원 만들려면 수확까지 이렇게 너무너무 기다려야 되는 게 너무 힘들다 오늘 이만 찾아 어? 뭐야 산빵아 비껴 내 자리라고 따뜻하겠다 700원 벌리네요 저걸로 아 너무 가을 느긋하게 보내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오늘 서적상 왔대요 아 그래? 하필 또 돈 쓰는 날 오늘 다시 해보내가 볼까 해 너 요새 왜 그렇게 바다를 번질라게 드나들어? 누구야? 윌리가 너를 좋아하게 받았다고 금주개를 선물해줘 왜 다른 남자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거야 엘리엇? 물론 내가 요새 윌리한테 좀 호감도를 사려고 하고 있긴 한데 어떻게 알았어 그리고? 엘리엇이 쳐다보고 있던 게 자기가 좋아하는 새로운 바람 상대를 쳐다보고 있던 게 아니라 내가 바람필까봐 내가 윌리씨를 자꾸 찾아가니까 그걸 감시하고 있던 거였어 맙소사 미안해 엘리엇 난 그런지도 모르고 내가 너 의심했구나 미안해 엘리엇 내가 치울게 내가 죄다 치울게 쓰레기 치고 우리 새 삶을 사는 거야 그동안 내가 미안했어 해주는 것도 제 바가지나 긁고 말이야 내가 잘할게 이것도 다 치워버려 아니 넌 가만히 있어 엘리엇 에잇 어딨어 내 소파 내가 잘못했어 엘리엇 얘는 관산용으로 두죠 됐어 벽지도 내가 새로 사올게 다 치워 깨끗아 깨끗한 집을 만들어줄게 내가 그리고 드디어 마참내 우리가 이제 달팽이를 다 넣었기 때문에 이 욕심쟁이 너구리한테 너굴 사장님한테 훈제 자정 인어와 달팽이를 갖다드려 봅시다 와 너구리 번들 고마워 포포 이거 파다 포포 와 스물다섯 개? 파우더 멜론 씨앗 다섯 개를 겨울에도 일하라는 거지? 지금 겨울에 파우더 멜론 달라는 거지? 스물다섯 개 그래서 그게 다야? 이제 나 아내가 생길지도 결혼한다고? 아내가 생긴다고? 하는 것도 없이 바다 먹기만 하면서 결혼까지 하겠다고? 그 뒷바라지는 누가 해? 나중에 아주 아기 너구리도 키워달라 하겠어 안녕? 주말에 야생바삿을 찾았어 너도 찾을 수 있을 거야 확신해 가을이 애비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랑 방에서 좀 더 나와주길 바라고 있어 그렇군요 안물안공인데 야 야 2만 5천 됐어요 이걸 조자번들에 쓸 것이냐 바람의 길에 쓸 것이냐인데 바람의 길에 한번 써볼까? 조자마트는 할 수 있잖아 돈 나오잖아 그죠? 제가 서적상에서 책을 아직 한 번도 안 사봤는데 한번 구경이라도 해보자 책 구매 연감 농사 경험치 광부 채광 경험치 이거 아 이게 탐난단 말이죠 에잇 사버렸어 읽어야 되나 따로? 자 이게 속도예요 지금 이 속도예요 호라라라라락 공부 완료 아 뭐야 별 차이도 없잖아 바람의 길 아니 이게 뭐가 빨라요 똑같은데 뭐 빨라졌나요? 전혀 모르겠는데 일도 차이 안나 어 뭐야 바닥이 바뀐 것 같은데요 갑자기? 어떻게 된 거야 엘리언? 오늘은 영감이 잘 떠오르네 글 좀 쓸까 싶어 어 뭐야 이게 난 너의 영감 스타드롭 갑자기? 별방울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탐방울을 더 좋아해 최대 기력 상승 오잉? 여보 내 사랑의 상징으로 이 과일을 주고 싶어 손석구 표정 내가 새로 구는 바닥 소재 어때? 아 역시 니가 바꿨구나 참 양쪽이 나무 바닥인데 가운데다가 타일을 깔아놓는 너의 그 센스 참 아방가르드 하네 고마워 여보 오늘 드디어 비오네요 그리고 오늘의 운세 아 불안해하는 날이긴 하지만 벽지나 좀 찾아오죠 우리 새로운 벽지 브로콜리나 좀 수확해다가 팔죠 진짜 언제 자라는 거야? 언제쯤 너희를 수확해서 팔 수 있어? 나 언제 돈 벌어? 나 비오는 날 뭐 하려 그랬는데 그거 하려 그랬다 배터리팩 근데 배터리팩은 다 이미 모으긴 했는데 애들아 밥 잘 먹고 나는 마요네즈 좀 가져갈게 얼마나 마음 아플까 이렇게 자기 눈앞에서 방금 낳은 알들이 마요네즈 통으로 들어가버리는 것을 보고 있는 닭들의 마음은 에비게일 오늘은 비가 오네 평소엔 가게를 도와주는 편이야 그래?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조자마트가 열린 후로 손이 많이 없대요 내가 그 조자마트의 끄나풀인데 15,000원 야 이거 얼마지? 훈제하니까 150원이네요 우럭 자체가 그렇게 비싼게 아닌가봐 아 맞다 바닥재 좀 보려고 그랬지? 그리고 벽지가 아 이 벽지 예쁘던데? 요 벽지 하나 사고 돌바닥재 이것 하나 사자 엘리엇이 고른 것보다 낫겠다 하하하 좋았어 그리고 엘리엇이 자는 동안 이곳을 좀 더 오우 동양적으로 꾸밉시다 이 돌바닥을 근데 이것도 하니까 좀 안 어울리진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돌바닥으로 꾸미고 싶은데 어디를 돌바닥으로 할까 이렇게 할까? 아 뭐 여기 사이도 안되는거야? 너무하다 하나 더 살걸 아 더 이상해졌어 에잇 몰라 어 세바스탄 비오는 날 뭘 하고 있는거야? 오랜만에 갔다 우리 댁에 그럼 나지 누구겠어? 비오는 데 봐서 놀랐네 왜 에비게일이고 세바스탄이고 비오는 날을 좋아할까? 어두침침해 음습해 저기 수평선에 어두운 구름들 봐봐 저 비구름이 바로 우리가 갖지 못한 우리의 미래가 흘리는 눈물 아닐까? 이쪽으로 오면 좋겠다 근데 비가 온다는 건 우리 머리 위에도 구름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날씨가 마음에 드는 게 사람들이 사신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사람들 근처에선 불안해 맞아 우리 그이는 너무 이라서 나도 종종 힘들어 너랑은 안 그래 근데 나도 그래 아이들끼리 통하는 뭔가가 있구나 역시 세바스탄 우리 흠뻑 젖었네 오 우산 난 그대 없이 안 돼요 성큼 성큼 바짝 바짝 너 왜 나한테 끼 부려? 너 계속 그러면 엘리엇이 오해해 간신히 지금 오해를 풀었는데 오시리 오! 그리고 달콤 보석 베리가 열리고 사라져버렸어요 이게 비밀의 숲에 가져다줘야 되는 거 아닌가? 갖다가 바로 받쳐버리자 요거를 그래서 바로 받쳐봅시다 에잇 어때요? 이 달콤함 어어 뭐지? 바로 나오는구나 오 캡캡캡캡캡캡캡캡 별방울 어어 하하하 корп 얳지 만족만족 이걸 가지고 오늘 번들도 완성하고 로빈시네 가게에서 또 하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죠 빨리 갑시다 로빌씨가 퇴근하기 전에 오늘 칼퇴할 각이거든요 거기 안녕 바로 마국간 요걸 한번 지어보도록 합시다 건축 여기 아 여기도 된다 요렇게 건설해보도록 합시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할게 그리고 당장 조자마트 와서 에잇 맞다 하루에 하나씩만 가능하지 결국엔 그럼 일단 다리 먼저 펜닝톤까지 모아왔는데 무리할 필요 없었네 요거 하나 의뢰해두죠 그리고 그날 밤 다리를 또 수리하는 조자 기업이 있었으니 여기 유물이랑 꽤 있다 그죠 이걸 어떻게 하루만에 수리해 부실공사 아니야 옳지 오늘은 비가 안오네 화창하군요 영영에 전야될 때 내가 호박 에일 두 갤런을 벌컥벌거 마셔도 날 사랑해줄거야 가끔 원시적인 충동이 들 때가 있어서 그럼 다만 집에는 들어올 생각하지마 알지 이봐요 탱마이머니 아 조디씨가 보고 계신데 내가 돈을 건네는 걸 들키면 안되는데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와 모든 번들 완성 조자 마트 음식이 건강한 음식 알지라도 너무 저렴해서 단호하기 힘들어 그렇게 저렴하지 않던데 아 벽지랑 바닥재를 되게 멋들어진 걸 판다 근데 이거 하나씩 사자 엘리엇이 좋아할 것 같아 안녕히 계세요 당장 가서 돈 주고 연 다리 너머를 깨도록 합시다 달려 달려 열었는데 오늘 한번 가봐야지 안 그래요 할아버지 나무로부터 많은 걸 배울 수 있지 오늘은 근데 광석한테서 배우려구요 어 자두 또 하나 꽁쳐주셨네 이따 시간 좀 나면은 가져가야겠다 여기 여기 다리를 무려 열어놨죠 오 잠깐 구리부터 다이아몬드 옳지 철 이게 뭐야 석탄인가 석탄까지 이 나무도 원래 있었나 옳지 그리고 여기 돌이 다 캐면 다 리필을 있던가요 일단 광 위주로 캐죠 왜냐면 에너지가 또 한정돼 있으니까 여기도 근데 농사 질 수 있나 땅이 뭔가 농사 질 수 있게 생겼는데 여기서 농사 짓는 사람은 본 적이 없는 것 같긴 해 근데 땅이 농사 질 수 있는 땅인데 보니까 이제 가자 광차를 타고 버스 도청류장으로 그리고 자기 전에 오늘 사왔던 거 있죠 엘리엇을 위한 엘리엇만의 공간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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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붙죠 왜 안 붙죠 엘리엇을 위해 산건데 엘리엇을 위해 산 내 밤하늘 벽지가 안 붙어 55세 더 주고 산건데 조자 마트에서 그날 밤 하루만에 돌도 깨고 다리도 만들고 다 해주죠 본이면 다 되죠 와 그리고 해바라기랑 몇 가지 어 이건 왜 안 자랐어요 해바라기 아닌가 우리가 오랫동안 길러왔던 등급 호박이 자랐습니다 이걸로 또 한 몫 단단히 챙길 수 있겠네요 나무는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린다 그죠 아 옆에 버섯이 있어서 안 자라나 설마 얘네들 그런 거 치고는 이게 자라고 있는데 나무끼리만 붙어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정 안 자라면 버섯을 떼보도록 하죠 아 바쁘다 이런 거를 유튜브에 편집으로 담아낼 수가 없어 딱히 뭘 하지는 않는데 바쁜 이런 일상들 있죠 유튜브에 영상으로 담기엔 좀 애매한데 근데 난 계속 바쁘거든 시간 관리해가면서 아 이거 너무 일하느라 바빠가지고 엘리엇이랑의 어떤 신혼생활이란 느낌이 없는데요 난 그저 여전히 바쁜 농부일 뿐인데 이렇게 되면 50개 야 단단히 벌겠는데 이번에 돈 스타 호르츠 와우 완벽해 헤헤헤 땁시다 아 뭐야 스타 호르츠 단연생이 아니었네 아 그랬었지 참 잊어버리고 있었어 아 다시 씨앗 사러 가야겠네 그럼 브로콜리는 올 가을까지만 이렇게 수확을 하고 옳지 다음에는 스타 호르츠로 다 밀도록 하죠 와 나 돈 엄청 벌니 벌겠다 이번에 이제 번들도 다 열어버려가지고 이 돈은 그러면은 단단한 나무 살 수 없나 돈으로 살 수 없나 옳지 카탈로그나 살까 근데 이게 20만원 될까 여기 고대 씨앗 두개 심겨져 있죠 지금 그리고 그리고 오늘은 해굴던전 가볼건데 강력한 적들이 나올거기 때문에 먹을걸 안다 이렇게 하기보다 얘를 여기 배치하자 그래서 먹을거를 먹고 바로 성검으로 바꾸고 하는 플레이가 가능해야 될 것 같아요 요렇게 깍시다 여기는 돌 캐는게 문제가 아니야 돌 캐는 것도 이렇게 바꾸자 빨리 주파하는게 목표기 때문에 싸울 필요 없어요 나의 체력은 소중하니까 애들이 때리려 그러면 당장 패링해야 돼 석영 나중에 죽으러 올게 어 얘들이 문제야 해골 머리들 패링으로 보내야 돼 패링 패링 여기 아닌가 여기가 아닌가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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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먹을 준비 회 먹을 준비 에잇 회 먹고 낫만 가져가 낫을 주세요 그렇지 황금낫을 받았습니다 당장 도망가 먹으면서 도망가 나 살려 나 살려 호식이 짱 살려 아 안돼 안돼 욕심 부르지 말자 회 먹어 캡캡캡캡캡캡 음 맛있다 여기 뭐 있을까 막혀있네 이렇게 패딩 칼 으잉 어 잠깐 회 준비 회 준비 어 여기까지 안오나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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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먹어 캬캬캬캬캬캬 패딩 여이야 패딩 뭐야 패딩 안 돼 얼마 안 남았어 회가 있긴 하거든요 패딩 도망차 이게 목표죠 근데 강력하다는 건 무슨 뜻이야 범위가 높다는 뜻인가 남은 시간 농구나 좀 하자 오 한번 길을 깔아서 고로치 농구 아닌 농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사실 돌길 같은 거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여기도 깔자 이거 잠깐만 피레침이랑 얘네들도 저거 되나 길 위에 깔리나 길 위에 깔리나 이게 부족해 탄빵아 비켜봐 이게 부족해 나무를 얼마나 쓰는 거야 일단 서류계 만들어가지고 어 비켜볼래 탄빵아 여기까지 한번 깔아보고 피레침이랑 허수아비 어 깔린다 그러면 그러면 울타리도 좀 만들자 이거 다시 땅도 골라 울타리 문까지는 달지 말고 약간 구색만 좀 맞춰보죠 어 여기서 해야 되네 울타리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네 아 그래? 사유나라 없애 없애 옳지 울타리가 높이가 두 칸이니까 이 상자도 좀 옮겨야겠는데 뒤로 가라 여기 있어 울타리도 쳐서 어엿붐을 한번 아 어엿붐을 추구해보도록 합시다 너무 뒤늦긴 했지만 되게 리듬감 있죠? 어? 시작해버렸다 그래서 왔다갔다 할 수 있게 만들어놓고 음 요정도면 되려나? 밑에는 이제 나무 자랄 거니까 옆에까지 막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여기도 차라리 이거를 떼서 길도 연결하자 세로로 왔다갔다 할 때 편하게 이런 느낌으로 가도록 하죠 이 너머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좀 더 두고 싶긴 한데 너무 길이 좁은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제 우리 축제 갑시다 12시까지 아닌가? 축제? 명령의 전화제를 빼먹을 수는 없어 그렇지 저기 오신다 다들 준비해 어? 몰있어? 오늘 00의 전화제인데요 성공 뭔진 모르겠지만 나를 환영해주고 있어 마을은 지금 전통축제 중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해야겠어 몇 년 전에 조자 본사의 혁신적인 개발자들이 조자 지역 개발 프로젝트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죠 이 프로젝트는 저희가 아끼는 공동체들에게 중요 건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큰 상당한 수익을 만드는 방법으로 고안되었습니다 누구에게? 공공기반시설이 낡은 펠리컨 마을은 완벽한 시험장이었습니다 신인 덕분에 지역 개발 시범 프로그램이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오래된 다리를 수리하고 버스도 고치고 건물 잔해를 의식으로 만드는 것까지 이 도시를 정말 개과천사 시켰습니다 정말 마을을 위한 거 맞지? 왜 이렇게 못 믿었지? 그래 내가 고생했지 이 마을을 살려보겠다는 일념 하에 돈 벌어다 바치면서 조자 마트에 조자 기업에 그게 드디어 결실을 맺는군요 저도 그게 승진했지요 왠지 모리스만 배부른 것 같긴 하지만 다단계 말단 사원이었던 것 같긴 하지만 회장님께서 이 하나뿐이 선물을 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달하셨습니다 뭐지? 와 소다 모신 이 정도면은 조자 명예 멤버십 같은 거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소다 모신 하나로 퉁친다고? 조자 콜라가 무한정 나오나? 어 뭐야? 왜 영영이 전화제 안 해? 어 뭐야? 50분에 왔는데요 저? 전화제 끝나버린 거야? 전화제를 안 하는데요? 이게 어찌 된 일이야? 이벤트가 겹쳐버린 거야? 아니면은 이렇게 되면은 원래 안 해주는 거야? 안돼 내 황금 호박 조자 이거 모신 어디다 둬보죠 이걸 어디다 써? 아무것도 안되는데? 안 열리는데요? 뭐 매일 콜라를 아 매일 콜라 주나? 자고 일어나면 콜라를 주려나? 탄빵아 잘자 엘리엇 나 이 마을을 조자 기업에 팔아버렸어 잘한 걸까?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나 어쩐지 타락해버릴 것만 같아 이윤을 추구하는 게 이득을 추구하는 게 돈을 추구하는 게 틀린 일일까? 대단히 배주 엘리엇 오늘 영영에 전야제도 못 가고 이 마을이 나를 저버린 것만 같아 마을이 날 저버린 걸까? 내가 마을을 저버린 걸까? 아 이게 뭐야 전야제를 못하다니 오늘은 어우 엘리엇도 뭔가 차가워 글쓰는데 집중한대 나에게 집중해줘 뭔가 마을 사람들을 등져버린 느낌 아 콜라가 맨날 나오네 커피 머신 같은 거네 안녕하세요 저희 소스의 여왕 아티초크 소스 밀크쉐이크처럼 꿀꺽꿀꺽 먹어도 된대요 옳지 아티초크를 넣어놔야 되는 거겠죠? 고작 콜라 한 캔에 마을의 경제를 팔아넘기다니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콜라겠는걸 드디어 가을의 마지막 날이네요 식 가게의 뒤편에 방을 열었어 기회가 되면 와주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네 윌리씨 어 말도 열렸어요 저 저 윌리씨 아 근데 주개가 하나뿐이야 좀만 이걸 일찍 했더라면 그쵸 야옹 이리와 아 마을의 이름 정해주세요 말은 귀여기로 엘리엇이 있긴 하지만 에잇 귀여가 가자 아 못 나가 귀역이가 여길 못 나가 아 말도 안 돼 이게 뭐야 아 저기 옮겨야겠다 피리 일단 오늘은 팔러 가죠 말도 안 돼 한껏 팔고 가야 되기 때문에 다 옮겨주시고 가자 일단 이걸 먼저 팔아야겠어 자 오늘 마지막 날인데 굉장히 바쁩니다 우리가 한 시간도 납부할 수 없어요 일단 나 팔아 돈이 되어라 에잇 13만 2478원 엄청난 수확을 거뒀죠 이게 가을 노동의 결과였다 하지만 스타후루츠를 더 사야 돼요 일단 그 전에 캐롤라인씨가 부탁한 도미가 한 마리 있거든요 그거 당장 드리도록 합시다 받아라 아 잘못 줬어 삐에르의 숙적 조자 콜라를 줘버렸어 손가락이 미끄러졌어 아니나 다를까 혐오하네요 받아들이세요 캐롤라인씨 이제 대세는 조자야 삐에르의 자파점 아무도 오지 않는다고 바로 마니씨 가게로 와서 자동 채찍기를 좀 사도록 합시다 이게 너무 필요했어 어 아 외양간 마다 하나야 아 너무하다 7월이 좀 커지는데 그럼 일단 겨울을 줌먹기 위해서 히터도 두개 사구요 탄빵일을 위한 월동준비 개집도 하나 사줍시다 가자 마가리타 농장이요 너무 바빠요 지금 다음은 로빈씨 아 바쁘다 바빠 빨리 우리 갇혀있는 교역이를 구해주도록 합시다 한 칸씩 옆으로 밀어서 온실도 한 칸 옮기고 집도 한 칸 옮겨서 길목을 좀 터주구요 교역이도 한 칸 밀어주구요 그러면은 이렇게 왔다갔다 할 수 있고 우린 이렇게 뒤로 가서 올라갈 수 있구요 그리고 개집을 어디다 둘 수 있지? 이 앞에 둘 수 있나? 일단 이렇게 두고 갑시다 그리고 구매할 것도 있어 제가 저번에 아 그래 큰봉화남 이게 1.6대 새로 나온건데 상자 좀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 하구요 그리고 제가 길같은거 레시피를 좀 사려고 했거든요 제작법 그래 가로등이랑 바닥 판자바닥 벽돌바닥 돌길바닥 디딤돌바닥 수정길 그냥 내가 살까? 다 사 다 사도 상관없겠죠? 7만 2천원 스타우루츠 살 돈 되겠죠? 나 100개나 살건데 일단 빨리 가자 버스씨가 늦으면 안돼 해서 어찌저찌 사막까지 세이프 스타우루츠 씨앗을 100개 사도록 합시다 옳지 오 다행이다 돈 남네 오히려 샌디 안녕 오늘 좀 바빠서 먼저 갈게 세이프 그리고 가진니 제발 오 가진다 가진다 나갈 수 있니 귀요가 오 나가죠 나가죠 다행이다 하나 해결했구요 옳지 그리고 개집을 한번 여기에 둬보도록 합시다 오 상당히 크네요 여기쯤에 오 알아서 들어가려나 이거를 아 옮길 순 없구나 그 다음에 우리 닭들 소들 겨울나라고 귀뚜라미 좀 놔드리구요 야 어느새 또 마요네즈를 만들어놨어 회전률이 좋아 그리고 소들한테도 채집기 하나 입구 앞에 놔두고 그리고 히터는 안쪽에 둡시다 열기 안쪽에 순환하라고 이제 겨울도 든든하죠 마지막으로 온실 또 여름을 도와준 브로콜리들에게 작별 이사를 하면서 스타우루츠 농사에 박차를 가하도록 합시다 비료도 좀 갖다 뿌리구요 이쪽에는 일단은 뿌려주긴 할건데 이쪽에는 못 뿌리겠네 그럼 자 안 넘어가게 조심히 여기부터 사왔던 스타우루츠 씨앗을 한번 뿌려보도록 합시다 찾아보니까 스타우루츠라는게 진짜 있더라구요 이거랑 좀 다르게 생기긴 했는데 오 넘어가지 않게 조심조심 단면이 진짜 별모양인 과일이 있더라구요 너무 신기했어 실존했다니 이렇게 한번에 뿌려두면 조금 더 균일하고 어여쁜 성장 속도에 맞춰서 무수한 스타우루츠를 또 수확할 수가 있겠죠 씨앗 생성기 좀 돌려야겠다 그럼 이 고대의 열매도 씨앗 좀 불리려면 미리미리 좀 만들어놔야겠네 됐다 하지만 숨 돌릴 틈이 없어 오늘 또 농구까지 응차 아이고 나가져버렸네 어느정도 마치고 싶기 때문에 미리 깔아놨었던 나뭇길을 제거하는 작업을 먼저 하도록 합시다 이거 얼마 못깠네 여기다가 제가 돌길을 좀 깔고 싶거든요 아깝긴 하지만 그래 이거 만들 때 나무 많이 들었는데 흐흐흐 추후 생길 목초지랑 농장구역 집구역을 좀 구분하고 싶어가지고 아까 샀던 돌길 레시피 중에 이거 돌길바닥 얘를 좀 만들도록 합시다 야 근데 돌이 살살 녹네 흐흐흐 이렇게 일단 이쪽을 다 저는 이 돌길 바닥으로 덮고 싶거든요 그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어디까지 덮이는 걸까 오 괜찮아 벌써 흐흐흐 벌써 이쁜데 이런식으로 완전 포장도로를 만드는거지 그래서 집앞으로 쭉 지나게 하고 싶은데 잠깐만 아 여기까지 덮고 싶은데 어? 그냥 덮어버리네 이게 덮이네 오히려 좋아 흐흐흐흐흐 아 여기도? 아 여긴 안 덮인다 이건 내가 놓은 가구라 일단 뭐 덮고 나서 이걸 두면 됐다 집 안에도 덮여? 아아 그래 이렇게 이어지게 하고 싶었어 원래 오히려 돌 아낄 수 있겠네 이러면 앞에만 까니까 약간 돌길 위에다 지은 집 같잖아요 난 이걸 원했어 온실 밑에도 다 깔아봤구요 맞다 상자를 좀 바꿔줄까요? 사왔잖아 흐흐흐흐 큰 보관함 구리주개가 두개 필요하구나 구리주개 아 근데 많이 못 바꾸네 그러면 아 어디갔어 아 나 떼어놨지 이걸 일단 여기 둬야겠다 내가 유해물질이 나오니까 쓰레기 철회기 돌다 둬 그래가지고 녹여두도록 하죠 이렇게 구워놓고 구리가 잘 구워지는 동안 우리는 어디보자 큰 보관함 만들어서 그냥 구체할 수가 있다던데 우클릭하면 오우 오우 와우 완전 넓어졌어 다 넣을 수 있어 이제 이것들 일단 만들 수 있는 만큼 5개 바꿔줬구요 울타리도 바꾸려고 했는데 여기 울타리가 아무래도 뭔가 답답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돌길이랑 어울리게 어여쁘게 꾸미고 싶다는 작은 소망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까지는 조금 욕심이나 생각이 든다 시간이 벌써 1시랑 이 굴주기는 갖고 있다가 나무 좀 더 캐가지고 마저 바꾸도록 하구요 여기다가 이 디딤돌을 이런식으로 약간 울타리인 척 아닌 척 나쁘지 않죠 괜찮죠 이 밑에께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너무 너무 촉박해 그것은 내일 이어서 하도록 하구요 자 30분인데 여기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아 욕심인가 나 안된다 잠깐만 쓰러진다 달려 달려 욕심이야 욕심이야 잘자 큐오가 올치고도 빨리 통일시켜야겠다 벽지랑 잘자 엘리엇 오늘도 수고했어 아니 올 가을도 수고했어 우리 사이에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좀 있긴 했지만 어찌저찌 가을을 잘 마무리 했구나 야 이렇게 가을 한달도 한번 보내봤는데 비록 마을은 조자기업에 팔려나가고 엘리엇과의 사랑도 잠시 위태위태하긴 했지만 돈도 많이 벌었고 무사히 잘 마무리 지었네요 이 기세로 올겨울도 함께 알콩달콩 즐거운 농장에서의 한달을 또 보내보도록 합시다 그럼 오늘의 스타드밸리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